안녕하세요. 키엔백병 진단을 받은 21살 여학생입니다. 지금 피가 조금씩 통하고 있어서 악화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병원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매달 엑스레이를 찍으면 악화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었고 수술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평생 이 상태를 살기보단 수술을 원하시는데요. 제 상태는 3A에서 3B 진행 정도이고 지금 제 상태에서 어떤 수술이 가능한가요? 또한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움병원 김도윤 원장입니다. 키엔백병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회에서조차 서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가능하면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쪽과 좀 더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어쨌든 불행하게도 다시 좋아지지는 않는 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3기라면 저는 수술을 권했을 것 같고요. 물론 같은 병기에 기다려보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어차피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나빠질 가능성만 있는데 천천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고 하는 건 왠지 환자에게 시한폭탄 하나를 안겨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는 어떤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술이든 다른 치료든지 3기라면 여러가지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뼈의 껍데기가 많이 상하지 않았다면 시행할 수 있는 혈관과 뼈를 같이 이식하는 방법 이것은 뼈를 살리는 방법이라 뼈가 많이 손상되면서 괴사까지 되어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에서부터 부분 유합술, 전체 유합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에 따른 장단점이 각각 다양하고 이 영상에서 모두 소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관절 경우로 직접 내부를 확인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어서 이에 대해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기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고를 수 있는 수술의 방법은 매우 한정적이고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과도 더 좋지 않으니까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